한국국토정보공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 노동자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어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 사이에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며 존중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잘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소수 집단의 행태로 국민들의 생명과 삶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제의식조차 없이 정부의 방역 노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가짜 뉴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의 방역을 위한 조치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 법은 이른바 정강훈 방지법으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역학조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하여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의 정안 형의 2분의 1까지 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에게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모든 정당에 요청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호소합니다. 일부 구구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넘어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집회 자체로 정부의 방역 성과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립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구구 보수 세력의 개천절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과 당원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에 출당시키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국민들은 두 번의 과오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바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